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무슨 일이든 서로 도우며 함께 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보기 좋던지 동네 사람들은 이들을 의좋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는 부지런히 일해서 논 두 다랑이를 샀습니다. 형은 윗논에 아우는 아랫논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풀을 베어 논에 뿌리고 걸음도 주고 못자리를 만들었어요. 따세한 햇볕이 온 산천에 가득한 어느 날 형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아우가 논두렁에 서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말했어요. 형님, 농사가 잘 되겠지요? 형은 아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뻤습니다. 아무렴 올해는 틀림없이 풍년이 될 거야. 해가 쨍쨍한 여름이 찾아왔어요. 형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논에 나가 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보고 논두렁에 풀도 베고 김도 맺습니다. 오늘은 형의 논에서 김을 메면 내일은 아우의 논에서 김을 맺지요. 아침에 형이 물을 보러 가면 저녁에는 아우가 논에 나가 벼들을 살폈습니다. 벼들은 무럭무럭 잘도 자랐어요. 제비 날던 여름이 가고 기러기 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논두렁에 나란히 앉았어요. 형님, 농사가 내 농사보다 더 잘 되었네요. 형님이 더 부지런해서 그런가 봐요. 뭔 소리여. 농사는 내가 더 잘 짓지. 너는 좀 느리지만 꼼꼼하잖아. 올해는 농사가 다 잘 되어서 마음이 넉넉하구만. 형제는 들판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벼들이 노랗게 익은 논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거렸어요. 형제는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야, 누가 빨리 벼를 배나 시합할까? 형제는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벼를 베었어요. 찰랑찰랑 벼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에야 벼를 다 베었어요. 위아래 논이 텅 비었습니다. 따가운 가을 뼈다를 베어놓은 벼가 잘 말랐습니다. 형과 아우는 논에 벼딴을 쌓기 시작했어요. 형과 아우의 낯가리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형제는 높이 쌓인 낯가리를 보며 봄부터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꼈지요. 그날 밤 아우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님 댁은 우리 집보다 식구가 많잖아. 우리 벼를 형님 내 집에 더 주면 어때? 아주버님이 받으실까요? 우리가 형님을 생각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날 밤 형님도 잠자리에 누워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우는 새살림을 차렸으니 살림살이에 드는 것들이 우리보다 많겠어. 우리 벼를 아우네 집에 더 주면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우를 생각해야지 누가 하겠어. 늦은 밤 아우는 논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낯가리에서 형의 낯가리로 벼딴을 날랐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형의 낯가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만하면 형님 것이 더 많겠구먼. 동생은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도 한밤중에 논으로 나갔어요. 형은 자신의 낯가리에서 아우의 낯가리로 벼딴을 날랐지요. 형의 이마에 맺힌 땀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형은 아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어요. 자, 이만하면 되겠지. 새살림에 도움이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형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논으로 나가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형의 낯가리로 벼딴을 많이 옮겨 놓았는데 낯가리가 조금도 줄지 않은 겁니다. 참말로 이상한 일이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동생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도 콧노리를 부르며 논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낯가리가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 말입니다. 형이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아우도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볕단을 형의 낯가리로 옮겼지요.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형과 아우는 각자 논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낯가리의 높이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형과 아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밤이 되자 형과 아우는 또다시 몰래 논으로 나가 볕단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형과 아우는 똑같은 생각을 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서로에게 다가갔지요. 누구요? 그때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던 달빛이 환하게 들판을 비추었습니다. 형님! 아우야! 형제는 서로 얼싸 안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 후로도 형과 아우는 늘 서로 돕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양보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승택의 사위가 된 총각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돌이 지나도 누워만 있더니 다섯 살이 넘어도 누워만 있고 열 살이 되고 스무살 총각이 되어도 빈둥빈둥 누워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주는 밥이나 꼬박꼬박 받아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보다 못한 총각 부모가 일 좀 하라며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총각이 꾸물꾸물 일어나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정승택에 장가를 들어야겠소.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장가 가고 싶으면 일이나 해. 총각 부모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요. 일을 할 테니 집이나 많이 얻어다 주소. 총각 부모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이란 집은 다 모아다 줬습니다. 총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노고 잠도 안 자고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렇게 꼰 새끼줄이 방 한가득 사고도 넘칠 지경이었지요. 총각은 그 많은 새끼줄을 둘둘 말아서 어깨에 척 메더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이 나무 저나무에 새끼줄을 걸어 마치 그물을 친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물에 새 한 마리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새가 와랑와랑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총각은 그 새를 와랑새라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한 마리가 걸렸는데 바랑바랑 희한한 소리를 냈습니다. 총각은 그 새를 바랑새라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 가졌어요. 이제 세 번째 새가 걸렸는데 대댕궁 대댕궁 하는 겁니다. 총각은 그 새를 대댕궁새라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 가졌습니다. 총각이 깃털 세 개를 가지고 정승댁 앞을 지나는데 정승댁 외동딸이 대문 밖으로 나와 힐끔힐끔 살피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줌 한 번 시원하게 누고는 후닥닥 뛰어 들어갔어요. 총각은 정승댁이 오줌 눈 자리로 가서 깃털 세 개를 꽂았습니다. 정승댁이 마당을 지나 방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발짝 대면 와랑 두 발짝 대면 바랑 세 발짝 대면 댕대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승댁이 엄마야 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와랑 바랑 댕대궁 와랑 바랑 댕대궁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승이 요란한 소리에 놀라 달려 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 정승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살금살금 제 아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도 살금살금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좀 걸어보아라 정승댁이 빨리빨리 종종거리며 걸으니 소리도 종종거렸지요. 이젠 뛰어보아라 이번에는 아예 치마를 걷어올리고 깡충깡충 뛰었더니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사람혼을 쏙 빼놓는 겁니다. 정승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한 병에 걸렸다 싶어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지만 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정승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 총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고쳐보아라 병을 고치기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총각은 정승 딸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병을 고칠 약이 있긴 한데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 제발 고쳐주기만 하게나. 총각은 산으로 올라가 아무 뿌리나 한 주먹 해서는 정승 앞에 나타났어요. 이걸 정성스레 다려 먹이십시오. 정승은 눈물 콧물 찌끔거리며 정성을 다해 다려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 사이 총각은 정승 딸이 오줌 눈대로 가서 와랑새 깃털을 뽑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따님을 걷게 해보시지요. 정승 딸이 걸어보았더니 와랑 소리는 빠지고 파랑 댕대궁 소리만 나는 겁니다. 거참 신통하구나. 이제는 다른 소리도 마저 없애보아라. 이번에도 총각은 산에서 암호 뿔이나 캐다가 정승 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이번에도 정승 딸이 오줌 오줌 눈대로 가서 파랑새 깃털을 뽑고 정승 앞에 나타났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승 딸한테서 댕대궁 소리만 났습니다. 이제 댕대궁 소리만 남았다. 이보게 이것도 빨리 없애주게. 이번에도 총각은 암호 뿔이나 주고는 댕대궁 새 깃털마저 뽑았지요. 정승 딸은 이제 걸어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됐습니다. 정승 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어. 내 자네에게 아주 큰 돈을 줄 것이야. 그런데 총각 얼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 정승 딸에게 장가 들고 싶다며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승 은 귀한 딸을 총각에게 줄 생각이 눈꽃만 지도 없었어요. 이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정승 은 총각을 대문 밖으로 내쫓 지요. 쫓겨난 총각은 정승 딸이 오줌 논 곳에 와랑새 바랑새 댕대공 새 깃털을 다시 꽂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겠어요? 담넘어 정승댁에서 또다시 난리가 났지요. 이 소리가 왜 또 나는 거냐? 어서 그 총각을 다시 불러오너라. 그리에서 총각은 정승 딸과의 혼인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낸다고 정승댁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참 많이도 싸주었어요. 정승 딸도 싫지 않은지 총각을 회끔을 끔 훔쳐보며 두 볼이 발그레해졌답니다. 총각은 정승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작은 소녀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없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냥 부러웠어요. 우리한테도 저 작고 하얗고 동그란 눈뭉치처럼 예쁜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머니가 말하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구려. 할아버지는 눈을 동글동글 뭉쳐 집으로 가져와서는 화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해가 반짝 비치자 화분 위에 눈뭉치가 스르르 녹더니 그 안에서 조망만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흰눈 속에 동글동글 뭉쳐졌다가 햇볕에 녹아 세상에 나온 눈송이 소녀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우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눈송이 소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살게 됐습니다. 눈송이 소녀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지요. 한편 이 집에는 달걀 키우는 우리가 있고 그 우리를 지키는 개의 주치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헬슥한 여우가 나타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멋지고 마음시 착한 개야 보다시피 난 얼어죽게 생겼단다. 그러니 제발 그 안으로 들어가 몸 좀 녹이게 해다오. 주치카는 너무나 불쌍해서 여우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여우는 재빨리 닭 목을 물고 후닥닥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주치카에게 화를 냈지요. 너처럼 형편없는 문지기는 필요없어. 당장 나가. 이렇게 해서 주치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온 산과 들에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났어요. 봄이 무르익을 무렵 숲에는 산딸기도 빨갛게 무르익었고요. 눈송이 소녀야 우리랑 같이 산딸기 따라가지 않을래? 마을 친구들이 눈송이 소녀를 불러냈습니다. 눈송이 소녀는 너무나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친구들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팔짝팔짝 뛰어 놀다 보니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산딸기를 따느라 작은 눈송이 소녀를 깜빡했고 해가 기울어 그만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눈송이 소녀는 며칠 동안이나 숲속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더 마을과 멀어지기만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서서 찾아보았지만 작은 눈송이 소녀는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눈송이 소녀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니 예쁜 소녀야? 저는 흰눈에 동글동글 뭉쳐졌다가 햇볕에 녹아 세상에 나온 눈송이 소녀랍니다. 친구들과 산딸기를 따라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 그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집에 데려다주마. 하지만 눈송이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곰아저씨. 당신은 나를 깜빡 속여서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말걸요? 속셈을 들킨 곰은 풀숲에 숨어 눈송이 소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예쁜 소녀야. 무슨 일이니? 저는 흰눈에 동글동글 뭉쳐졌다가 햇볕에 녹아 세상에 나온 소녀랍니다. 산딸기를 따라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서 내려오렴. 내가 너희 집을 찾아주마. 하지만 눈송이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늑대 아저씨. 당신도 나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말 테니까요. 늑대도 하는 수 없이 풀숲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엔 여우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눈송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한참 뒤 어디선가 멍멍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송이 소녀는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 척 알아들었지요. 주치카, 바로 너로구나. 집에서 쫓겨난 뒤 숲속을 떠돌던 주치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주치카, 나는 산딸기를 따라왔다가 길을 잃었단다. 곰이 도와준데도 거절하고 늑대랑 여우가 도와준데도 거절했어. 하지만 너랑은 같이 가고 싶어, 주치카. 눈송이 소녀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곰과 늑대와 여우는 소녀의 얘기를 듣고 주치카가 무서워 나서지 못하고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지요. 눈송이 소녀가 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서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주치카를 용서하고 모두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귀 없는 여우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봉삼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어요. 봉삼이는 효심이 깊고 마음도 넓어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코가 다 빨갛게 돼버렸어요. 그날은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봉삼이는 장에 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반가운 얼굴을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셨지요.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봉삼이는 집에 가겠다고 일어섰어요. 비틀비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말입니다. 봉삼이 자네 너무 취했어.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기나 여우 고개를 넘다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봉삼이는 말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섰지요. 봉삼이는 딸꾹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휘적휘적 걸었습니다. 그러다 여우고개에 이르렀는데 취한 기운에도 왠지 등골이 오싹했어요. 컴컴한 숲에서는 뭐라도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봉삼이는 무서움을 잊으려고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빨간 코 봉삼이 그렇게 여우고개 중턱에 올랐을까요? 왜 날이 따온 저녀가 불쑥 봉삼이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누, 누구냐? 봉삼이는 너무 놀라 혀 꼬부라진 소리로 외쳤어요. 처녀는 그런 봉삼이 모습이 재미있는지 살살 웃으며 도련님 많이 취하셨군요. 제가 부측해드릴게요. 하고 봉삼이 팔을 잡는 겁니다. 어여쁜 처녀가 옆에서 아양을 떠니 봉삼이는 너무 좋아 넋이 나갈 것 같았지요. 그렇게 여우고개를 넘어가는데 난데없이 찬바람이 휙 불더니만 처녀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어니, 넙져? 봉삼이는 주위를 휘휘 둘러보며 큰 소리로 처녀를 불렀지요. 하지만 처녀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봉삼이는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다음 장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장날이 되었어요. 봉삼이는 일찌감치 장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자마자 여우고개를 향해 걸었지요. 처녀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윽고 여우고개 중턱에 다다르자 거짓말같이 처녀가 나타났어요. 봉삼이는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오늘도 술을 많이 드셨군요. 이 빨간 코 좀 봐. 봉삼이는 너무 좋아 입이 쩍 벌어졌어요. 땅을 걷고 있는지 하늘을 날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자마자 처녀가 또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봉삼이가 처녀를 애타게 부르며 찾았지만 헛일이었지요. 그렇게 헤매다 새벽녘이 다 돼서야 털레털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구 밖에서 팥죽을 팔던 할멈이 마침 봉삼이를 봤어요. 이른 새벽부터 어디 갔다 오노? 봉삼이는 말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봉삼이를 뚫어져라 보던 할멈이 툭 물었어요. 너 여우고개 넘었지? 예? 맞구먼 너 그러다 죽어. 봉삼이는 죽는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여우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백년묵은 백녀우가 틀림없어 고요물이 사람으로 둔갑한 게지. 에이 백녀우였다면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정신 차려 요 놈아 서서히 내 힘을 죄다 빨아먹으려는 거라고. 봉삼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봉삼이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 한 자루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우고개가 가까워지자 봉삼이는 일부러 비틀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왔는지 처녀가 옆에 서 있었지요. 봉삼이는 다짜고짜 칼을 빼들고 처녀에게 물었어요. 내 정체가 뭐냐 여우라면 살려두지 않을 테다. 처녀가 놀라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처녀의 치마 밑으로 흰 꼬리가 얼핏 드러났지요. 봉삼이는 그것을 보고 입을 랑 다문 채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처녀의 왼쪽 귀가 땅에 뚝 떨어졌지요. 처녀가 비명을 지르며 대골대골 구르더니 바로 백녀우로 변했습니다. 귀가 잘린 백녀우는 봉삼이를 노려보고는 바람보다 빠르게 산으로 사라졌지요. 봉삼이는 휴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봉삼이에게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요. 똥 누다가 변소에 빠지질 않나? 길을 가다가 황소한테 바치질 않나? 멀쩡하던 지붕이 풀썩 내려앉는 바람에 죽을 꼬비도 넘겼습니다. 결국 봉삼이는 집과 논밭을 모두 날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봉삼이는 하는 수 없이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우젓을 지게에 입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새우젓 장사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였지요. 하루는 새우젓을 팔러 어느 산골 마을에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전라도 김제 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봉삼이 고향이 전라도 김제였거든요. 봉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을 불렀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무슨 기도 소리 같은데? 아, 우리 안체에서 무당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요.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려서 말이지요. 무슨 병인데요? 저 무당이 우리 마을에 오면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지 뭐요. 그런데 저 무당이 기도를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다오. 약은 소용이 없고 저 무당이 기도를 해야 나으니 어쩌겠소. 봉삼이는 무당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젊은 무당이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서 본듯 날씨 익었습니다. 전라도 김제땅 봉삼이란 놈 하느님마다 망하고 연병이나 앓아 죽어라. 전라도 김제땅 봉삼이란 놈 어라? 저것 뇌의견이야? 봉삼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무당을 살펴보았어요. 왼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는 것만 빼면 영락없이 여우고개에서 만난 그 백여우였지요. 봉삼이는 커다란 몽둥이를 찾아들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무당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에이, 이 못된 여우. 무당이 순식간에 백여우로 변하더니 빅 쓰러졌습니다. 나치익다 생각했던 게 정말로 그때 그 백여우였던 거예요. 이걸 본 주막집 주인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지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세상에 백여우가 무섭다더니 참말이네. 새우젓장수 양반 고맙소. 덕분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봉삼이를 극진히 대접하고 돈도 듬뿍 주었습니다. 봉삼이는 발걸음도 가볍게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술에 취하면 부르는 콧노래를 행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용감한 아이 키가 한 뼘밖에 안 돼서 한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뼘이가 대추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 맛있게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늙은 마귀가 그걸 보고는 한뼘이에게 말했어요. 어이 한뼘밖에 안 되는 꼬맹아 덜 익은 건 내가 먹고 잘 익은 건 이리 던져라. 한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덜 익은 건 제가 먹고 잘 익은 건 던질게요. 하지만 한뼘이는 잘 익은 건 자기가 먹고 덜 익은 것만 아래로 던졌습니다. 화가 난 마귀는 나무를 마구 흔들어서 한뼘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자루 속에 집어넣고 다시 길을 재촉했지요. 가는 길에 마귀는 다리가 아파 길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한뼘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루 속에서 몰래 나와 주먹만한 돌멩이를 자루 속에 넣고 달아났어요. 어라 자루가 조금 묵직해졌네 한뼘이가 돌멩이로 바뀐 것도 모른 채 마귀는 부지런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맛있는 난쟁이 요리를 해볼까 하지만 자루를 열어본 마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맹랑한 녀석 마귀는 다시 대추 야자나무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선 한뼘이가 여전히 열매를 따먹고 있었지요. 한뼘밖에 안되는 꼬맹아 덜 익은 건 내가 먹고 잘 익은 건 이리 던져라. 한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잘 익은 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화가 난 마귀는 나무를 흔들어서 한뼘이를 떨어뜨린 다음 자루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귀가 잠시 앉아 쉴 때 한뼘이가 자루 속에서 몰래 나와 도망쳤습니다. 자루에다 밤송이를 넣어둔 채로요. 자루를 짊어지고 걷던 마귀는 등이 따끔따끔해서 소리쳤습니다. 한뼘 밖에 안되는 녀석아 그만 좀 찔러라. 마귀는 난쟁이를 요리할 생각에 아픈 것도 꾹꾹 참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간 뒤에야 한뼘이가 또 달아난 걸 알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요런 난쟁이 똥자루 같은 녀석 마귀가 대추 야다나무 아래로 가보니 한뼘이가 또 맛있게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쥐방울만 한 놈아 덜 익은 건 내가 먹고 잘 익은 건 던져라. 그럼요 자 받으세요. 하지만 한뼘이는 덜 익은 것만 골라서 집어던졌습니다. 화가 난 마귀는 나무를 흔들어 한뼘이를 떨어뜨리고는 손에 꼭 움켜진 채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 바람에 한뼘이는 꼼짝없이 마귀의 집으로 붙들려 갔답니다. 마침 마귀 집에서는 몸이 구보정한 마귀 할머니 빵을 굽고 있었어요. 여보 빵을 다 만든 다음 솥단지에 이 녀석을 넣고 팔팔 끓여요. 잠깐 좀 나갔다 와서 먹을 테니까. 마귀는 마귀 할멈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 한뼘이는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줄을 매달아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마귀 할머니 커다란 솥단지를 걸고 물을 끓일 때 살금살금 줄을 타고 내려와 마귀 할멈의 등을 냅다 걷어찼지요. 그 바람에 마귀 할멈은 솥단지 안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마귀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도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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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할멈을 찾았어요. 아니 이 할멈구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그러다 솥단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랄 때 한뼘이는 또 한 번 줄을 타고 내려와 마귀 등을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가 한 뼘밖에 안 되는 한뼘이는 마귀를 둘씩이나 해치우고 마귀가 평생 동안 모아둔 보물까지 챙겨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리석은 돈 욕심 어떤 마을에 암 못 보는 장님이 있었어요. 장님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덜 먹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0량이나 모았지요. 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장님은 돈 보따리를 이불 속에 끼워둘까 전대를 만들어 허리춤에 묶어가지고 다닐까 된장떡에 푹 박아 놓을까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생각 끝에 장님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장님은 더듬더듬 손어림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넣어둔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지요. 그제야 장님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엉큼한 욕심쟁이 영감이었지요. 영감은 담너머로 장님이 하는 일을 숨죽이며 모두 지켜봤어요. 그날 밤 영감은 몰래 몰래 뒷마당에 숨어들어 땅을 파고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돈은 없었지요. 아이고 내 돈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구나. 이를 어쩌면 좋노. 한참을 혼자 넋돌이를 하던 장님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이 어떻게 여기 돈이 있는 걸 알았지. 그래 누군가 내가 돈을 묻는 걸 본 거야. 분명해. 장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장님은 그 길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돈 천냥이 생겼지 뭐야. 무척 큰 돈이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걱정 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돈 오백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야 할까 봐. 장님의 돈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에 들었지요. 뭐라고? 오백냥을 묻은 곳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틀림없이 다른 곳에 숨기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영감은 어제 훔친 돈 오백냥을 도로 가져다 두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장님이 마음 놓고 돈 천냥을 묻어둘 게 아니겠어요? 영감은 그때 가서 다시 천오백냥을 훔쳐오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장님은 뒷마당으로 조용히 가서는 땅을 파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돈 오백냥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소문을 들은 도둑이 가져다 놓을 줄 알았지. 장님은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장님은 돈을 꺼내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요. 돈 욕심을 부렸던 욕심쟁이는 후에 항아리 속을 보고는 허탈해 했답니다. 장사꾼 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착실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장사꾼 왕서방이 살았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두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했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왕서방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이면 남몰래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 흉악한 산적들이랑 어울렸거든요. 산길을 지나가는 낙은해를 해치기도 하고 종종 이 마을 저 마을 숨어들어가서 재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고도 아침이면 다시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 궤도구도 왕서방을 의심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언젠가부터 왕서방의 오른쪽 뺨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엔 호빵만큼이나 커져버렸답니다. 이걸 어쩌지 완전 혹부리가 됐잖아. 더구나 그 혹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 솜씨 좋은 의원 하나가 마을을 찾아왔다기에 왕서방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혹을 한참 살펴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이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혹이 아니요. 당신은 하늘의 노여움을 살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소. 왕서방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이 혹 좀 떼어주시오. 왕서방은 여태껏 자기가 모은 재산을 탈탈 털어 내놓았습니다. 정 그렇다면야 비법을 가르쳐드리지요. 의원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언의 숲으로 가서 언의 나무 곁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땅속 난쟁이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당신도 슬쩍 끼어들어 춤을 추시오. 춤을 잘 추면 난쟁이들이 틀림없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할 거요. 그럼 당신은 혹을 떼어 달라고 말하는 거요. 왕서방은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의원이 가르쳐준 곳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커다란 나무 아래서 키가 왕서방 허리에 닿을까 말까 한 난쟁이들이 와글와글 기어나왔지요. 그러고는 환한 달빛 아래서 깡총 깡총 팔짝 팔짝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어찌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어느새 왕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그 틈에 끼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춤을 추다 보니 난쟁이들이 다들 멀뚱 멀뚱 서서 왕서방만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넌 어디서 나타난 꺽다리냐 왜 우리들 틈에 끼어 춤을 추는 거지 두목 처럼 보이는 난쟁이가 물었어요. 당황한 왕서방은 자기 사정을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올커니 내 혹을 때려왔다 이 말이지 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난쟁이 두목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춤을 춰봐라 이렇게 해서 왕서방은 난쟁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 왼쪽 발을 들고 겅중 겅중 오른쪽 발을 들고 겅중 겅중 하지만 잔뜩 긴장한 데다 도무지 흥이 나질 않아서 춤을 잘 출 수가 없었습니다. 난쟁이들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이내 참다 못한 두목이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만 이 형편없는 꺽다리 같으니 혹을 떼기는 거녕 하나를 더 붙여주겠다. 그 말과 함께 난쟁이들은 하나 둘 땅속으로 쏙쏙 사라져버렸습니다. 멍하니 서있던 왕서방은 하는 수 없이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왕서방 얼굴에는 혹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어요. 양쪽 뺨에 하나씩 조롱밭 같은 옥이 덜렁덜렁 하니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물론 전보다 욱신욱신 쑤시고 아픈 건 말할 다위 없었고요. 왕서방은 비법을 알려준 의원을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그는 벌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없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 또 한 번 보름달이 뜬 밤에 왕서방은 다시 숲으로 갔어요. 난쟁이 두목이 그를 척 알아보고는 호통 쳤지요. 넌 또 왜 나타난 거냐? 설마 혹 하나를 더 달아달라는 게냐? 부탁이요. 제발 한 번만 더 내 춤을 봐주시요. 이번엔 정말로 멋지게 춤을 춰보겠소. 두목은 맞이 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싫은 난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춤추고 노는 것이라 속으로는 손톱만큼도 거절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드디어 왕서방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두 팔을 흔들흔들 두 다리를 흔들흔들 어깨와 엉덩이까지 흔들흔들 머리를 흔들 때마다 양쪽 뺨에 주렁주렁한 옥도 덩달아 흔들흔들 덜렁덜렁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난쟁이들이 배꼽을 쥐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였답니다. 신이 나서 하나 둘 함께 몸을 흔들다 나중엔 모두가 어울려 정신없이 춤을 추었지요. 춤이 끝나자 두목이 말했어요. 뭐 그다지 썩 잘 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도 모처럼 잘 놀았지 뭐냐. 그러니 이번에는 소원을 들어주지. 그 말과 함께 난쟁이들은 땅으로 쏙쏙 사라져버렸어요. 숲속의 달랑 혼자 남은 왕서방은 자기 뺨을 쓱쓱 만져보았습니다. 과연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덜렁거리던 옥이 감쪽같이 사라져 뺨이 말끔했지요. 왕서방은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왕서방은 두 번 다시 산적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또다시 얼굴에 거추장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혹 따위를 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대신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예전의 그 소문을 쭉 지켜나갔답니다. 공주와 늑대 왕자 옛날에 왕과 왕비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외동딸이었어요. 하지만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았고 이때부터 공주는 하루하루 슬프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왕이 보이지 않을 때면 새 왕비는 공주를 구박했고 새 왕비가 데려온 두 언니도 못살게 굴었지요. 공주가 점점 더 예뻐질수록 새 왕비와 새 언니들의 구박도 심해졌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멋진 젊은이들이 청혼을 하려고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공주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 왕자 역시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번만큼은 공주도 마음에 쏙 들어 했고요. 흥 저 눈에 가시 같은 공주가 잘되는 꼴은 절대로 못 봐주겠어. 새 왕비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호시탐탐 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쪽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왕자님, 최고의 신부감을 얻으려면 사냥 솜씨 또한 훌륭해야겠지요.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줄래요? 새 왕비는 이렇게 왕자를 꼬드겨 깊은 숲 속으로 내보냈어요. 그러고는 마법사를 시켜서 왕자를 늑대로 만들어버렸지요. 늑대가 된 왕자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숲 속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공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왕자님을 찾아올 테요. 숲으로 간 공주는 온종일 헤매느라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낡은 오두막이 있어 들어가 보니 그곳엔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요. 아가씨, 한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와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당신은 어디 성분인가요? 공주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어떤 일로 숲을 헤매고 있는지 눈물의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곳을 나가 동쪽으로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 백합꽃 한 송이가 피어 있을 거요. 어떻게든 그 꽃을 꺾으면 당신을 도울 사람이 나타날 거요. 과연 발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걷고 또 걷다 보니 숲속에 홀로 핀 백합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으면 백합은 저만치 물러나고 또다시 다가가 잡으면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주가 마구 달려가면 백합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기만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자꾸 그렇게 물러날 때마다 백합은 조금씩 커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공주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서 떨어져 구르면서도 끈질기게 백합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야 손에 넣을 수 있었답니다. 백합을 꺾어둔 공주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제발 왕자님을 찾게 해줘요. 그때 어디선가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 어째서 그리 슬피 울고 있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쟁이의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방글방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공주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난쟁이가 말했어요. 참으로 딱 한 사정이 있군요. 제가 도움을 드리지요. 그 대신 공주님은 어떤 일이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먼저 떼감을 구해다가 저희 집에 있는 가마솥에 기름을 팔팔 끓이세요. 공주는 난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공주님이 갖고 있는 백합을 그 안에 집어넣으세요. 예쁜 백합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이번에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자 이제 절벽 꼭대기에 숨어서 늑대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뜨거운 기름을 쏟아 붓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약속하셨지요. 제가 돕는 대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요. 공주는 하는서 없이 이를 악물고 난쟁이 말대로 했습니다. 험악한 이빨에 드러내며 올라오는 늑대에게 기름을 쏟아 부을 때는 너무나 무서워 기절할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쓴 늑대의 가죽이 훌훌 벗겨지더니 늠냄한 젊은이로 변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왕자였지요.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 울고 웃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 후로도 난쟁이는 공주 곁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어요. 덕분에 공주는 왕자와 힘을 모아서 새 왕비가 보낸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왕이 돌아왔을 때는 공주도 제때에 맞춰 무사히 궁궐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또 난쟁이가 시킨 대로 늑대의 털가죽을 새 왕비와 새 언니들에게 집어던졌더니 새 사람은 흉측한 늑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공주가 행복을 되찾았을 때 난쟁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영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용감한 아이 이야기에서 용감한 아이 한 뼈미를 작다고 얕잡아 보던 마귀가 혼줄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통쾌해지지요. 그러니 부족해 보인다고 함부로 얕잡아 보면 안 된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마귀처럼 덜 익은 건 내가 먹고 잘 익은 건 던지라는 그러한 식으로 불쏘는 태도를 보이면 누구나 불쾌할 것입니다. 지나친 불쾌감이 한 뼈미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의 없고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혼줄을 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